채널화 캐치,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일본은 자기네 연호에 맞춰 임진왜란을 분노크 역이라 한다고 했는데 정작 임진왜란이 발발한 날은 텐쇼 20년 4월 12일입니다. 반면 명나라와 조선은 만력 20년 4월 13일입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역법과 연호를 받아서 쓰니까 서로 연호와 날짜가 동일합니다. 공교롭게도 임진왜란 발발 당시 명나라와 조선도 만력 20년, 일본도 텐쇼 20년, 사이좋게 20-20클럽이었습니다. 5년도 못 넘기는 연호가 태반인 전국시대 일본에서 20년은 꽤나 긴 케이스입니다. 다만 같은 태음 태학력이라도 명나라와 일본은 29일짜리 작은 달과 30일짜리 큰 달의 배치가 서로 달라서 3월의 경우 명나라는 작은 달이라 3월 29일까지 있었는데 일본은 큰 달이라 3월 30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4월은 양국의 하루씩 날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또 4월에 큰 달 작은 달이 반대라서 5월에는 조선, 명나라, 일본의 날짜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날짜는 서로 다르더라도 한양 함락은 5월 3일로 날짜가 모두 같습니다. 참고로 태음 태학력이란 날짜 계산은 달의 움직임에 맞췄지만 계절의 변화는 태양의 움직임에 맞춘 역법입니다. 그래서 춘분, 추분, 하지, 동지 같은 전통적인 24절기는 양력으로 따집니다. 또 참고로 이 일명력 대조표는 태평양 전쟁 이전에 출판된 일본의 서적에 들어있는 표인데 조선, 명나라, 일본의 문헌을 함께 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것을 우리나라 책에선 본 적이 없으시죠? 딱 그만큼 일본 문헌을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 눈으로만 임진왜란을 본다는 소리입니다. 연호는 세상을 리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다던가 천재지변의 나쁜 일이라던가 반대로 좋은 일이 있었다던가 그런 문제로 연호를 바꿉니다. 그것을 개원이라고 하는데 이 텐쇼호는 20년 12월 8일에 개원해서 분노크 원년으로 바뀝니다. 서양 달력으로는 1593년 1월 11일입니다. 1년을 꼬박 텐쇼호 20년으로 살다가 새해를 며칠 앞두고 그 해를 분노크로 기어가는 꼴로 그 며칠이 지나면 분노크 2년이 됩니다. 재작년 레이와 개원도 그랬죠. 2019년 4월 30일까지는 헤이세이로 살다가 2019년 5월 1일부로 새천왕의 즉위에 맞춰 레이와 원년이 되었죠. 원년 다음은 2년이기 때문에 2021년은 레이와 3년입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심플합니다. 일본처럼 왕의 즉위나 천재지변, 경사, 흉사에 따라 연호를 바꾸는 것이 동양의 전통적인 방식인데 명나라는 1세 1원제를 택하고 있어서 새 황제가 즉위하면 쭉 하나의 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은 만력제가 즉위한 지 20년 됐다는 이야기였고 조선은 명나라의 연호와 달력을 받아쓰는 중화 시스템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연호는 똑같이 만력 20년이지만 조선임금의 즉위로 따지면 선조 25년이었습니다. 만력제와 선조는 이른 나이에 즉위하여 오래 집권한 것도 똑같아서 만력은 48년 8월에 태창으로 개원이 결정되고 조선왕조실록 사이트는 편의상 선조 41년까지 있습니다. 명나라는 만력제가 죽고 태창으로 개원할 것을 정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몇월 며칠부로 요이 땅 해서 날짜가 즉시 바뀌지만 명나라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개원이 실시되는 것이었는데 그 태창제가 즉위한 지 한 달 만에 급사했기 때문에 다시 천계제가 즉위하여 모든 걸 새로 정해서 실제로는 만력 48년의 다음에는 천계원년이 됩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겐키에서 텐쇼어로 바뀐 것인데 겐키 연간은 흔히 노부나가 포위망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들고 일어나 노부나가 사마가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하나하나 각격력파하고 텐쇼어로 개원했습니다. 즉 노부나가 사마가 막부 쇼어군을 쫓아내고 천하통일로 내달리기 시작한 지 20년 만에 기대오시 정권이 정권교체와 일본 통일을 달성하고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는 단계까지 된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양까지 전격전으로 돌격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측의 모든 사료는 당연히 텐쇼어 20년으로 적혀있었습니다. 분노크라는 한자의 출전은 당나라 두우가 쓴 통전 중에서 무릇 서울의 문무관은 매년 녹을 받는다에서 문과 녹을 따서 만든 것인데 문이라고 해놓고 무로 점철된 시대였습니다. 이 역시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분노크 5년 일본의 대지진이 연달아 일어나고 히데요시도 죽다 살아납니다. 이 그림들은 전쟁 소강기에 히데요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근신중이던 카토오 기요마사가 후시미의 대지진이 발생하자 가장 먼저 후시미성에 달려와 히데요시를 보호했다는 지진 카토오의 일화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천재지변에 따라 연호를 K-초어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K-초어 인연이 1597년으로 소강상태이던 전쟁에 다시 불이 붙죠. 그래서 정유재란을 정유재란을 경장의 역 K-초어 노 에키라고 합니다. 1596년인 분노크 5년 10월 27일에 K-초어로 개원해서 1615년인 K-초어 20년 7월 13일에 겐나로 개원합니다. 이 겐나가 일본의 전쟁이 끝났다는 겐나 MV 그 겐나입니다. K-초어 20년 5월에 토요토미 가문이 멸망했거든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로는 1세 1원제가 되었기 때문에 천왕의 즉위에 맞춰 개원을 하게 되므로 2019년 5월 1일 나루이토 천왕의 즉위 이후로 레이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6세기 전국시대 일본의 백성들은 100년동안 12개의 연호를 접하였는데 20세기의 일본인들은 100년동안 4개의 연호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